안녕하십니까. 오늘 서남에 대해서 볼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초존도체에 대한 내용조차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고 과연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이 분명히 여기서 잘못된 그러니까 가짜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거고 진짜 초존도체 관련되어서 연계가 되어 있는데 테마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달 이내에 8월달 이내에 이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내보낸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더 급등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뭐 덕성, 서남 등등 파워로직스 등등등 해서 뭘 잡아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중에서 서남을 우리가 봐야 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를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일단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정말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도체라는 겁니다. 도체. 도체가 뭐죠? 도체가? 한마디로. 그쵸. 전기가 흐르는, 흐를 수 있는 이 물체를 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도체라는 게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잘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전도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고 안 흐르는 게 부도체. 그러면 초전도체는 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특정한 온도에서 전기저항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그러면 초전도체라는 걸 과연 어디에 써야지 어떤 사업군에서 확실한 수익이 나올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주식은 사업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주가가 상승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초전도체. 바로 전선에 쓰여야겠죠. 전선에. 포인트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포인트를. 바로 전선에 쓰여야지만 확실한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왜 150볼트 쓰는 나라가 있고 220볼트 쓰는 나라가 있고 왜 그래요? 우리나라 220볼트 쓰잖아요. 150볼트 쓰고.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자,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전선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 전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밖으로 손실이 된다고. 그래서 220볼트가 당연히 힘도 좋고 전기를 많이 좋은 쪽으로 많이 쓸 수 있겠지만 150볼트는 전기에 힘이 약하겠죠. 대신에 손실이 적겠지. 퍼센트만큼의 뺏기기 때문에 흘러가는 동안에 손실이 적다고요. 손실이.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멀리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150볼트를 쓴다고. 전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220볼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발전소가 많이 없어도 땅덩어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이 초전도체가 나오게 되면은 이 전선업계에서 굉장하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죠? 2차 전지 배터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선사업군.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선들 있죠? 모두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이 산업군들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발전을 많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초전도체로 인해서 전선업계가 중요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건데 자 서남이 뭐 하는 기업이냐? 그걸 보셔야 된다고. 바로 서남이 이 초전도 선재를 초전도 선재를 제조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그리고 개발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관련주를 엮인 겁니다. 다른 기업들도 물론 여기와 관련된 내와물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부 다 쓰일 수 있는 건데 정말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고 이득이 되고 연계가 가장 깊은 거는 전선기업들. 특히나 그중에서 서남을 꼽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서남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S그룹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 자 요거 요번 3월달에 나온 거 보세요. 나사, LS전선, 한국전력, LS일렉트릭 다 나와있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등등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름 있는 기업들로 납품을 하는 게 바로 서남이라고. 이러니까 이 고객사에 맞춰서 전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손실이 없는 전선. 그게 바로 초전도 선재라고 선재. 오케이? 전선 안에 들어가는 이 소재를 선재라고 하거든요. 전선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그거를 초전도. 그러니까 손실 없이 갈 수 있는 선재를 개발하는 기업이 서남이라고. 그래서 초전도체에 대한 각별한 관계가 있는 종목은 서남이다라고 저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까지 초전도체 끝난 거 아니라고. 테마주만 10년 했습니다. 테마주만 10년. 테마주만 10년을 했는데 제가 요거 종목들 한 번 급등 나왔다고 끝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올라갔다가 또다시 받치는 모습이 나왔어. 저는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반등 나오겠구나. 왜? 테마주 아무리 찾아봐도 한 번 급등하고 끝나는 종목들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 잘 봐요. 잘 봐요. 자, 심풍제약. 옛날에 코로나로 한창 주가 올렸죠.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겠죠. 하지만 심풍제약만 딱 볼게요. 자, 급등 이후에 급락 나왔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버티다가 더 올라갔어요. 맞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쭉쭉쭉쭉쭉쭉쭉쭉 상승까지. 한 번 더 상승까지. 계속 나와버렸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급량 볼게요. 급등 나왔다가 빠지더라도 빠지더라도 또 올라가잖아. 관련주가 깊고 관련성이 깊은 종목들은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올라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덕성이니 뭐니. 그럼 종목들 많은데 뭐 잡아야 되냐. 왜 선함을 잡아야 되냐. 바로 관련 없는 종목들은 급등 나오더라도 결국엔 마지막에는 빠지게 된다고. 마지막에는. 보세요. 급량은 끝까지 올랐잖아. 뭔가 수입을 해와서 해오겠다는 그런 이제 납품이라든지 계약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추세선까지 아예 뭉개고 내려갑니다. 작전이 들어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전부 다 찾아보세요. 사명 변경 몇 번이나 했던 기업들이잖아. 하지만 급량. 북건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를. 하락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진주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더 가는 거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함. 물론 급등 나왔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8월 말까지 시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분명히 급등량 또 나올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냐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는 이 증시 보시면은 급등량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경량이 커요. 한 번 거래량 터지기 시작했던 종목들. 그리고 여기 납품하는 LS그룹. LS그룹에서. LS그룹이 뭐하는 기업이죠. 전선 납품하는데. 미국 쪽으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150볼트. 아직까지 전선에 대한 개발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미국을 LS가 전선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LS 대박 나겠죠. 선함 대박 나겠죠. 개발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처가 굉장하게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나도 큽니다. 한 번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함이 인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세요. LS그룹. 이번에 전선에서 IPO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디서 납품하는 기업? 선함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공급을 해주고 있는 LS그룹. 이렇다고. 이러니까 주가가 스물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이런 걸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금양도 마찬가지. 스물스물스물 올라가 버리다가 납품하는 기업이 에코프로 대기업 쪽으로 납품을 하니까 리튬 관련된 얘기 나오니까 급등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LS 쪽에서 미국 전선 투자하는 쪽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급등락 나온다고 쫄아버려요. 겁먹어버린다고 무턱대고. 제가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들 확실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상세하게 정리된 자료들 여기 담아놨고요. 그리고 바로 매수매도 대응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응 자체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가격대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결국에는 반등 나오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LS 일렉트릭 보세요. 납품하는 기업이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 이제서야 반등 좀 크게 나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에코프로 보세요. 계속 가잖아. 관련주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빠지면 저기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남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기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 처음 시작될 때 어? 이미 고점이다. 여러분들 팔아야 된다. 겁 많이 줬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남도 지금 마찬가지 시장이에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2차 전지 시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전선 관련된 부분만 아직 소재 부품주로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 그리고 그 소재를 덮고 있는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그걸 만드는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타이어까지 전부 다 올랐는데 이걸 연결해주는 전선 관련 주들은 단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핀, 음극재 속에서는 그래핀, 흑연 다 올랐죠. 전선만 아직 안 올랐어요. 구리 말고 전도체 이상의 것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초전도체라는 거를 끌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 또 다른 2차 전지의 새로운 테마를 끌고 왔는데 여기 테마를 열어보니까 바로 전선 테마들 발전소 테마와 엮여가더라.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고 지금 대장격, 전선 대장격인 LS 일렉트리 주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에코프로처럼 전선의 대장주처럼 2차 전지 대장주처럼 그러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에코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기업들 전부 다 어떻게 됐죠? 떡상 나왔잖아. 그냥 보세요. 나왔잖아. 선암도 이제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정신 딱 붙잡으세요. 선암 들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거 여기서 지금 뭐 팔아야 되니 사야 되니 고민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대응을 하시라고요. 자 지금 선암 주주분들만 모아서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바로 선암 톡방에서 자 선암 톡방 카톡방 필요하신 분은 선암 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ppt 파일 나는 이거 ppt 파일 매수 매도 대응 가격 보고 내가 알아서 매매해보겠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ppt 파일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선암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ppt 파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암 톡으로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카톡 대응방 이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수익 만들어보자고요. 분명히 제2의 금량이 될 수 있고 제2의 에코 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회사 모회사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테마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전선입니다. 이 큰 테마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이 물살에 흘려가세요. 그리고 수익을 보세요. 수익 잘 보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들을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빠지지만 빠지자마자 바로 바닷건에서 바쳤어요. 누군가가 이거 마이너스 20% 심해지지만 아마 분명히 내일 되면 꼬리 밑에 꼬리를 길게 달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장 마감할 때 꼬리 이렇게 길게 달면서 장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또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급등 추세가. 그때 돼서 선암톡 뭐 선암 자료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진짜 준비된 사람은 수익률부터가 다르다는 거. 남들 5%, 10% 볼 때 20, 30% 까치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바닷건 수익권 바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빠르게 신청하시고 그대로 수익 다 같이 한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월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량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목표 수익률은 한 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 급등이 나오려면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닷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골든크로스 딱 나오고 바닷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싸버렸어요. 보시면은 3천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구요. 제2의 선함이 될 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닷건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만 데려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진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기관 나와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관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량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에는 이 말이 뭘까요? 그쵸?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달부터 8월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닷건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원밖에 안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총계는 1조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 4795 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테니까 이번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달 대박주도 다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